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니까 안 했다니까 요 지하철에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안 했다니까 요 그리 기억합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부르겠는데 부르겠는데 여기 아니면 당신 같은 사람하고 만날 일이 없다고 애초에 여기 아니면 당신 같은 사람하고 만날 일이 없다고 애초에 여기 아니면 당신 같은 사람하고 만날 일이 없다고 애초에 여기 아니면 당신 같은 사람하고 만날 일이 없다고 애초에 여기 아니면 당신 같은 사람하고 만날 일이 없다고 애초에 돈만 타고 자랑이야? 돈만 타고 자랑이야? 엄마 오늘은 일찍 가 진짜야 엄마 오늘은 일찍 가 진짜야 엄마 오늘은 일찍 가 진짜야 뭐요 갑시다 빨리. 관 놓다니까. 뭐요 갑시다 빨리. 관 놓다니까. 뭐요 갑시다 빨리. 관 놓다니까. 오셨어요? 아 형수님. 오셨어요? 아 형수님. 오셨어요? 아 형수님. 어서 데려가세요 변호사님. 알겠습니다. 어서 데려가세요 변호사님. 알겠습니다. 어서 데려가세요 변호사님. 알겠습니다.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왜 이렇게 투정이 어짜피 올 거면서. 왜 이렇게 투정이 어짜피 올 거면서. 왜 이렇게 투정이 어짜피 올 거면서. 어디 가자는 건데? 돈 받으러, 돈 받으러, 돈 받으러. 돈 받으러? 아유, 진작에 얘기를 하지. 돈 받는다니까 그렇게 좋아요? 돈 받는다니까 그렇게 좋아요? 아, 그럼 좋지. 천 원 받아서 어떻게 사무실을 꾸리냐? 천 원. 천 원. 천 원. 깔끔하잖아, 난 깔끔한 게 좋던데. 아이, 깔끔은 무슨. 깔끔하잖아, 난 깔끔한 게 좋던데. 아이, 깔끔은 무슨. 기다려봐, 좋은 날 오겠지. 기다려봐, 좋은 날 오겠지. 기다려봐, 좋은 날 오겠지. 동안이기도 하고. 자병 가시가! 자병 가시가! 자병 가시가! 계세요, 계세요, 계세요. 계세요! 계세요! 계세요? 뭐야? 어디 갔어? 아니 뭐 이런 데서 돈을 받는데? 뭐 그런 거 있어요. 뭐야? 어디 갔어? 아니 뭐 이런 데서 돈을 받는데? 뭐 그런 거 있어요. 뭐야? 어디 갔어? 아니 뭐 이런 데서 돈을 받는데? 뭐 그런 거 있어요. 남의 사무실 이렇게 막 들어도 되나? 아 우리 돈 받으러 온 사람이야. 그냥 앉아있어. 문 열어놓고 온 거 보니까 금방 오겠지 뭐. 남의 사무실 이렇게 막 들어도 되나? 아 우리 돈 받으러 온 사람이야. 그냥 앉아있어. 문 열어놓고 온 거 보니까 금방 오겠지 뭐. 남의 사무실 이렇게 막 들어도 되나? 아 우리 돈 받으러 온 사람이야. 그냥 앉아있어. 문 열어놓고 온 거 보니까 금방 오겠지 뭐.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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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때문에 많이 못 먹어 봤거든. 선배님, 왜 이렇게 짜장면을 좋아해? 좋아해 그냥 어렸을 때 아버지 때문에 많이 못 먹어 봤거든. 선배님, 왜 이렇게 짜장면을 좋아해? 좋아해 그냥 어렸을 때 아버지 때문에 많이 못 먹어 봤거든. 아이, 그렇게 어려웠던 형편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이, 그렇게 어려웠던 형편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이, 그렇게 어려웠던 형편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왜 심파로 물어? 갑자기 왜 심파로 물어? 갑자기 왜 심파로 물어? 아유 붙지마 붙지마 찍고서 먹어 아유 붙지마 붙지마 찍고서 먹어 아유 붙지마 붙지마 찍고서 먹어 아이 어떻게 우셨습니까? 아이 어떻게 우셨습니까? 아이 어떻게 우셨습니까? 당신들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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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요 돈 받을 게 있어가지고 저희는요 돈 받을 게 있어가지고 저희는요 돈 받을 게 있어가지고 너희 운삼문이 아니야 너희 운삼문이 아니야 너희 운삼문이 아니야 아 입에 있는 건 섬키고 말합시다 좀 입에 있는 건 섬키고 말합시다 좀 입에 있는 건 섬키고 말합시다 좀 입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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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같은 사람들을 밖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당신 같은 사람을 밖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동네 양아치 당신 같은 사람들을 밖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당신 같은 사람을 밖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동네 양아치 당신 같은 사람들을 밖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당신 같은 사람을 밖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 국내 양아치. 그럼 진작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저는 검찰에서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압수수색하려고 왔고요. 압수하시죠. 당의하지 말고 그냥 가자고. 가긴 어디 가요. 왜? 당의하지 말고 그냥 가자고. 가긴 어디 가요. 왜? 당의하지 말고 그냥 가자고. 가긴 어디 가요. 왜? 이놈들이 잡혀구면 우리가 돈을 못 받아. 뭐 암튼. 잠깐 타입! 뭐 암튼. 잠깐 타입! 뭐 암튼. 잠깐 타입! 알죠. 뭐가 그렇게 부합니까? 알죠. 뭐가 그렇게 부합니까? 방금 짜장면 엎은 건 내가 미안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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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찰 없이 원만하게 끝내자. 마찰 없이 원만하게 끝내자. 마찰 없이 원만하게 끝내자. 어차피 당신대 사무실에도 아니라면서요. 어차피 당신대 사무실에도 아니라면서요. 어차피 당신대 사무실에도 아니라면서요. 직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잠시... 경험이 많은가 봐요. 적지는 않죠. 경험이 많은가 봐요. 네 적지는 않죠. 경험이 많은가 봐요. 네 적지는 않죠. 컵밖에 안됩니까? 에? 형을 조사받을 때는 이런데도 상당히 불리하다는 점 아! 형을 조사받을 때는 이런데도 상당히 불리하다는 점 아! 당신들 사무실 아니라면서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힘입니까? 하루하루 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소시민한테 하루하루 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소시민한테 하루하루 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소시민한테 오랜만에 불닭? 오랜만에 불닭? 오랜만에 불닭? 너 요즘도 이렇게 사채 쓰냐? 너 요즘도 이렇게 사채 쓰냐? 너 요즘도 이렇게 사채 쓰냐? 함 따라해 보이쓰 함 따라해 보이쓰 출중계인 그래도 출중계인 그래도 transitions 따라해봐 정 bones 너는 쯤미 좀 보냐? Blockedmack 그래., 겨우 먹고삼 너는 쯤미 좀 보냐? Deus 너 지금 쯤미 좀 보냐? 그래, 겨우 먹고 살아? 너네 지금 샘이 좀 보냐? 재미는요, 무슨. 겨우 먹고 삽니다. 그래, 겨우 먹고 살아? 내가 해봤는데 안 먹혀! 쟤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얘네들 돌려보는 방법을 정말 알거든? 너 진짜야? 응? 너 진짜야? 응? 근데 먼저 변호사를 선임해야 돼. 근데 먼저 변호사를 선임해야 돼. 내 수임료가 엄청나게 비싸! 어...얼만데? 내 수임료가 엄청나게 비싸! 어...얼만데? 내 수임료가 엄청나게 비싸! 어...얼만데? 20%만 할인해줘! 사부장님, 안 되겠네. 3년 동안 빚 못 보라고 하지 뭐! 응, 갑시다. 사부장님, 안 되겠네. 3년 동안 빚 못 보라고 하지 뭐. 갑시다. 사무장님 안되겠네. 3년 동안 빚 못 보라고 하지 뭐. 갑시다. 빠진 게 있나 체크를 좀 해보려고요. 보자 보자 보자. 빠지긴 뭐가 빠져요. 빨리 보고 돌려주시죠. 가뜩이나 바빠 죽겠는데. 빠지긴 뭐가 빠져요. 빨리 보고 돌려주시죠. 가뜩이나 바빠 죽겠는데. 빠지긴 뭐가 빠져요. 빨리 보고 돌려주시죠. 가뜩이나 바빠 죽겠는데. 왜 알겠으면 잠시만요. 왜 알겠으면 잠시만요. 왜 알겠으면 잠시만요. 왜 알겠으면 잠시만요. 검사님 이건 정말 아니죠. 검사님 이건 정말 아니죠. 그럼 뭐가요. 그럼 뭐가요. 대한민국 검사가 법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검사가 법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검사가 법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법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법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늦게 오셨다고요? 19시 근데 지금 시각이 19시 1분 19시 근데 지금 시각이 19시 1분 19시 근데 지금 시각이 19시 1분 1분 많이 쭉 오시지 너무 아깝다 서울 차 되게 많이 막히죠? 꽉 막히겠네 꽉 막히겠네 꽉 막히겠네 지금 이러시는 거 저기 가시죠? 가시죠 저기 가시죠? 가시죠 저기 가시죠? 가시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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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린 거 없제? 틀린 거 없제? 틀린 거 없제? 야 니가 돈 늦게 갚아가지고 내가 본 손해가 얼마인지 아나? 그거 다 합치면 진짜 니 싸게 해주는 기다 야 니가 돈 늦게 갚아가지고 내가 본 손해가 얼마인지 아나? 그거 다 합치면 진짜 니 싸게 해주는 기다 야 니가 돈 늦게 갚아가지고 내가 본 손해가 얼마인지 아나? 그거 다 합치면 진짜 니 싸게 해주는 기다 계산 한번 다시 해봐 계산 한번 다시 해봐 계산 한번 다시 해봐 지금 뭐 똥개 훈련 시켜나? 지금 뭐 똥개 훈련 시키나? 지금 뭐 똥개 훈련 시키나? 자 이거는 백번 천번 해봐도 똑같다고 자, 이거는 백번, 천번 해봐도 똑같다고. 자, 이거는 백번, 천번 해봐도 똑같다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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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백번, 천번 내가 한 번에 뒤집어줄게. 그 백번, 천번 내가 한 번에 뒤집어줄게. 그 백번, 천번 내가 한 번에 뒤집어줄게. 니 계산기 내가 한 번 두들겨보자. 니 계산기 내가 한 번 두들겨보자. 니 계산기 내가 한번 두들겨 보자. 백번 천번 해도 똑같다고. 백번 천번 해도 똑같다고. 백번 천번 해도 똑같다고. 이야 이거 딱이네 딱. 이야 이거 딱이네 딱. 이야 이거 딱이네 딱. 천지은 변호사님이 아주 정확하시네 어? 아이 근데 그 끝에 그 3만원 그건 뭐야? 짜장면 값 어? 천지은 변호사님이 아주 정확하시네 어? 아이 근데 그 끝에 그 3만원 그건 뭐야? 짜장면 값 어? 천지은 변호사님이 아주 정확하시네 어? 아이 근데 그 끝에 그 3만원 그건 뭐야? 짜장면 값 어? 내가 니가 이 얘기 시켜 다시 한번 계산을 해줄게 잘해봐. 내가 니가 이 얘기 시켜 다시 한번 계산을 해줄게 잘해봐. 내가 니가 이 얘기 시켜 다시 한번 계산을 해줄게 잘해봐. 아, 왜 그래 진짜? 고작 그거 하나 막아줬다고. 고작 그거. 아, 왜 그래 진짜? 고작 그거 하나 막아줬다고. 고작 그거. 아, 왜 그래 진짜? 고작 그거 하나 막아줬다고. 고작 그거. 사무장님, 아까 그 검사님 명함 있죠? 아, 명함 당근 챙겼습니다. 사무장님, 아까 그 검사님 명함 있죠? 아, 명함 당근 챙겼습니다. 사무장님, 아까 그 검사님 명함 있죠? 아, 명함 당근 챙겼습니다. 봉투 없어? 봉투 없어? 봉투 없어? 본인 돈이잖아요. 금액 맞는지 확인해봐요. 본인돈이잖아요, 금액 맞는지 확인해봐요. 금액 확실히 맞아요? 그래요 그럼 갑시다. 에이, 계산 지금 다 끝났는데. 야간수당. 야간수당? 응? 야간수당. 에이, 계산 지금 다 끝났는데. 야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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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야간수당. 예이 계산 지금 다 끝났는데. 개산수당. 야간수당? 야간수당. 이거 얼마 안되지만, 제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주. 넣어둬요. 이거 얼마 안되지만, 제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주. 넣어둬요. 이 정도면 새 출발 할수 있을겁니다. 이 정도면 새 출발할 수 있을 겁니다. 괜찮아. 괜찮아.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진짜 열심히 살겠습니다.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진짜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제 진짜 열심히 살겠습니다. 원세, 원세, 원세. 드려야죠, 드려야죠, 드려야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